산타라버지 양말 뭘 주실까? 여기다 선물 주실려나? 여기있어! 근데 이거 안주고 여기있다가 안줄거 같은데요? 산타라버지 내일 오세요 꼭이요!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난 쥐가 갖고싶어 저 산타라버지 저 신발이랑 그리고 밥이랑 무슨 강아지랑 그런게 갖고싶어요 그 줄이랑 그걸 좀 주세요 알겠죠 산타라버지 사랑해요 산타라버지 저는 오니스 오니스를 예전부터 엄청 갖고싶어했지 1년동안 맞아요 2학년때부터 그러니까 그것만은 꼭 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산타라버지 안녕 자 우리 코 자고 내일 보자 TV 밑에 선물이 와있나? 산타라버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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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불 끕니다 이제 아라부 들어가자 아라부 산타라버지가 내일 오시면 정우주가 착한일 많이 한거고 가자 불 끄지마 차례 그렇지 가자 saker 얘들아 살자 우i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있어? 산타지 왔다 갔어? 도구 아니야? 도구 생각하라고. 또 뭐가 있어? 난 또 있어. 난 요구르트야. 요구르트. 요구르트? 뭐라 써있네? 이거 똑똑히 생각보다 이거 마시면. 나 똑똑해져야 돼. 나 이거 아껴먹어야 돼. 크리스마스 진짜 선물. 왔어? 형 타러지 왔다 가셨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선물이. 착한 일 많이 했나? 정원 지우가? 바지 고기야. 지우야. 산타지 왔다 가셨어? 진짜 소리도 안 들려. 진짜? 사랑해. 한번 뜯어볼까요? 진짜? 일단 작은 것부터. 어 뜯어봐. 언제 왔다 가셨어? 상타 아버지가. 토크 나 아까 소리 쪼깡 들렀어. 아 그랬어? 왜 안냐고. 어 뜯어진다. 부서지 봐. 아빠 지우야 돼. 응? 네? 뭐야? 우와. 손 타러 왔어. 손 타러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뭐야? 우리나라는 안 파는 건데 뭐야? 이거. 오오. 오르고 오르고. 우와. 우와 대한민국이 안 파는 건데. 신기하다. 손 타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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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너무 귀엽다. 이건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우. 뭐야 이거. 나는 수고. 내 입에 태어난. 타투. 손에다 붙이는 거. 저건 뭐야? 지우 없어서 지우 속상했었잖아. 잘했네. consistent. 엄청 많냐. 엄청 많다 야. 둘 다 똑같네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해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할거 오 귀엽네 이거 뭐야 오오 머리끈 머리끈 와 우리 주유 엄청 많네 머리끈 우측한 색깔 이게 우니스인데 이게 우니스야 뭐야 지금 뭐야 뭔데 그래 올라와 갑자기 안보여 아 지휘만 본데 와 지휘 갖고싶어 했던거다 지휘 갖고싶어 했던거네 지휘 소원이 이루어졌어 소원이 이루게 해주시네 수고했다 지휘야 우리 앞에 이렇게 생겼어 진짜 규리형 난 사라지가 이거 포장이 꼼꼼히 하셨네 그럴게 진짜 종류별로 사와보셨네 종류별로 나 이렇게 공개할라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오 야 하하하하 야 저거 제일 갖고싶었던건데 오우 많이도 받았다 너희들 어 많이도 받았어 어 많이도 받았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리 와 대박이다 아리 나 이거 사진 찍어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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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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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야 사랑해요 4번은 꼭 눌러야된데 아빠 과일 나온다 지윤가 좋아져 포도 나왔어 어 포도 나왔어? 딸기 문어를 만들어 와 이쁘다 와 봐봐 오 잘했다 모양이 옆에 문어 이렇게 봐봐 혜선아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거야 이거 너무 똑똑해지는거야 나도 알고 있어 아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아들 정우에요 저는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편지 두 분 되어있는데 엄마는 아빠랑 아빠 회사 일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돈을 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크리스마스는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의 유래는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도 미사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이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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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뽀뽀뽀 tua 목요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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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두들 손